10만원권을 두 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아이패드를 뉴 아이패드 드렸는데 뉴 아이패드 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시고 번호가 당첨되신 분들은요 응원단상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입장권이 아닙니다 입장권이 아니에요 입장권이 아니라 캐스라스 프로솔롯에서 직접 제작한 응모권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추첨은 캐스라스 프로솔롯에서 삼또 상무님께서 직접 표시합니다 삼또 상무님 보시고요 먼저 모자 7분 도움은 우리 캐스라스 프로솔롯에서 첫 번째 혹시 생각나는 발음을 하시는 대로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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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시나요? 응모하시는 분들 129번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내려오시고 계속해서 야구모자 두 번째 야구모자 469번 몇 번이시죠? 49번 예 49번 당첨되셨고요 자 한 분 더 한 분 더 한 분 더 몇 번? 569번 당첨해 들어오시고요 569번 166번 네시아니어로즈 유니폼 받으신 분들 1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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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분 더 152번 152번 세월의 주인공 한 분 이야 역시 골든스포츠와 틀려요 우리 네시아니어들 팬들에게 선물 대박으로 쏴드립니다 음악 한 번 들으시고 541 542번 5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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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이야 2단 배우스 탔는데 레이스팅 히어로즈 응원하여 오늘 당첨을 겠어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곽성호가 빨리 내려오세요 주위에서 또 비켜주시기 바라면서 빨리 내려오세요 여기 어 잠깐만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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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안 했어 잠깐만 잠깐만 어쩔 수가 없어 백불곡이라서 오늘 운명되 있는데 왔잖아 잠시 안 가고 잠시만 많이 아STAlic 이렇게 이거 아이패드 하고요 여기서 ClarLO 자 오늘 이게 스포롤스 배이 많이 돼서 고사람 뱉어보다 쏠 배이 많이ンタ 저 여자 이거 오늘 5회만 해도 많은 선물을 드렸고요. 또 시청을 통해서 선물 많이 드렸는데요. 시청에 함께하신 우리 삿두상부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교육대단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지를 입고 오신 분, 이뻐. 잠깐만, 저희가 소리가 더 커, 저희가. 언니 빨리 내려와. 빨리 서서창이, 빨리 내려와. 빨리 와. 회원의 부마, 사인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네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이크가 가면 우리 선수 이름만 대는데요. 이번 주는 이걸로 봅니다. 우리 선수 이름 대기. 못 되면 아웃, 그냥 탈락. 한 명 먼저 탈락. 똑같은 이름 반복하면 탈락.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준비, 시작. 서구차. 정수나. 아웃. 아웃. 안 돼, 안 돼, 안 돼. 룰을 누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제가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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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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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선수 인터뷰에 앞서서. 엑스 앤 히어로즈 프로야 보다. 조태련나님께서 금일봉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부문 장요훈 선수에게. 그리고 이어서. 서구차원 선수에게도. 수고하신 조태련나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자유시원 저쪽에 대기해 주시고. 두 분 앞으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중에 어떤 선수가 고참이 있어요? 네. 그럼 장요훈 선수 먼저. 먼저. 아. 아. 장요훈 선수 지난 SK전.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순서듯이 올라왔습니다. 어. 우리. 팬들 처음에. 딱 만나면서. 오늘 처음 올라오셨죠? 파이팅.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팬들. 가까이서 보는 게 처음이고요. 어려운 것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직까지 트즈 등장할 때. 등장송이 없어요. 등장 음악이. 장요훈 선수가 딱 등장할 때. 이런 음악 틀어졌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노래가 있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직까지는. 그냥 게임에만 집중하고 싶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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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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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좋은 노래.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예. 장요훈 선수. 오늘의 마지막 승부구. 오늘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게 던졌다. 이 구질만은. 스피드. 스피드. 오늘은 다. 제가. 뭐. 변화하고든 짓고든 다 자신 있게. 지금. 자신감 있는 투구에서는. 오늘 완벽한 마무리. 금방 싸움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 2012시즌. 지금 팬들이 원하는 건. 지금 어. 거의 저희가 단독 어제까지는. 2위였나요? 네. 이번 주에 1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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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장현 선수의 과거 같이 동참하시던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장현 씨 우리 팬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창 선수 서원창 선수를 갔다가 경기장에서 지나가다 만날 때면 굉장히 눈이 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팬들에게 눈 한번 봐주십시오 훌륭한 눈 오늘 성적이 5타수 4안타입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위는 9번이에요 9번 타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일단 부담감이 확실히 9번이다 보니까 부담감 안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부담감 없이 치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다 항상 나가면 빠른 발 그리고 수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오늘은 5,4,4,1타 마지막에 탕을 쳤어야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공수주가 다 고루 갖춘 3박자가 고루 갖춘 선수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팬 여러분들도 안녕 장현 선수 아까 시즌 각오하면서 가을이라고 하자고 하셨는데 우리 서반천 선수의 시즌 각오가 있다면 신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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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말 나오는 것 같은데 신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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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팀이 연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1위 빨리 차지해서 결국에 가을이라고 하자고 제가 왔을 때 가을이라고 간다면 신인왕은 누구? 정신왕 정신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저 싸이뻔 하기 전에 한 번씩 안아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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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석원천 선수 어디시지 친구가 팬이에요? 장현 선수부터단 어디서 친구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요? 한번 쳐다봐봐 되겠죠 느끼야만 딱 써줘요 사랑해 느끼 아는 분이세요? 봤어요 아 봤대 한번 봤대 아 좋아요? 괜찮아 이걸로 만족하죠? 만족 못하면 내가 한번 더 써주고 이런 절대 이런지 안하겠어 사이븐 사이븐 해주시고 우리 상상수 안 돼 안 돼 공보를 교환해서 한 번씩만 더 공보를 더하고 싶어 여러분도 다 날이 옵니다 디어로즈가 승리하는 그 순간마다 있으니까요 열심히 원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포옹 간단한 포옹 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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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강혜원 선수 한 번만 안 하겠네 갈 때 조심해 저기 있어 자 우리 두 선수에게 다시 한 번 또 내일도 열심히 하라고 축하해 주시고 우리 상상수 잘 하세요 큰 박수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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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수가 잘해가지고 올라와서 받은 거랑 좀 틀린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되게 기분 좋고 계속 성원창수 응원하려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되게 주류 플레이 센스 있게 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되게 너무 잘해가지고 팬으로서 되게 뿌듯합니다 히어로즈 화이팅 오늘 짜임 할 때 어떠신가요? 생각도 못했는데 친구가 둥더미로서 기분 많이 좋고요 좋네요 오늘 경기 어땠나요? 고맙습니다 어저께도 직관을 왔었는데 오늘도 재밌고 어제도 재밌었는데 오늘은 초반에 점수가 너무 많이 나서 조금 조금 집중력이 뭐 다들 잘해줘서 너무 재밌었고요 응원도 재밌었고 히어로즈 화이팅 what the heck Aorendo 어땠 querer 하oll ior 으 이 사진 Дж 그럼 smiling 하ah ê 이 그러면 уч 독 c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